자, 우리 여러분들 아직 현대시 수능 문제 안 풀어보셨다면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이 영상은 수능 올해 나온 기출 현대시 문제 작품 안 보고도 논리로 쉽게 풀었는데 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작품을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안 봐도 될 정도로 논리라는 거로 우리는 현대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현대시를 단순히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뜻풀이를 받아 적었거나 정리를 했거나 자료를 받아가지고 암기를 했다면 그런 공부 방법을 버리라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은 시간 문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 기준을 정해줄 때만이 해석의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문학에서의 현대시 반드시 이거를 50만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독이라는 기준을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는 독이라는 것이 이 시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 시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간에 그 단어들을 뜻풀이 할 때는 보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뜻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면 그 선택지가 보기의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논리에서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더 자세한 논리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논리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보기가 기준이 되고 이 보기의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봐라 이런 얘기죠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봐도 될 정도가 2단계의 논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이 선택지와 보기의 내용 보기의 내용으로 선택지를 풀어야 되는데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작품으로 구태어 가지 않아도 보기라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더 어렵게 3단계로 가면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이 선택지끼리만 보고도 논리상으로 범주가 성격이, 논리란 성격이 다른 것들을 찾아내면 범주가 다른 걸 찾아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아 적거나 안겠거나 또는 감으로 풀었다면 이제는 정말 객관적으로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러 들어가더라도 보기를 기준으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감으로 작가들과 소통을 해서 느낌으로 이런 건 추상적인 거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느낌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느낌이라는 자체는 벌써 소통이라는 자체는 주관적이거든요 시험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왔든 상관없지 보듯이 올해 수능에서 역시 보기 문제가 나왔거든요 잘 보시면 이 보기를 가지고 가와 나, 둘 다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 하나 가지고 두 작품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 두 작품이 같이 물었다는 건 이 두 작품에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가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잘 독해를 하고 구조화하면 이 범위 속에서만 질문을 읽어보자는 거죠 선택지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영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 고향은 그럼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건 고향과 고향 나오는 순간 최인호 이론상 이건 이별이에요 그럼 고향 이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안 봐도 이거예요 그냥 이게 논리입니다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영학의 시에서 그러나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논리상 공통의 범주는 고향 이별 슬픔이네 그리움이네 그런데 두 개가 나왔지만 차이는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영학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인 공간으로 그려지는 데 됐죠?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자된다 그럼 척박한 공간이다 고향은 산촌 가난한 곳이다 궁벽, 척박, 가난 이영학의 시에서 그럼 차이점 똑같이 범주는 고향 요즘 문학은 독서 영역, 논리입니다 문학을 얼마나 선택지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읽느냐 이것과 선택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보느냐죠 자 보세요 복이라는 건 한편에 두 개의 공통의 범주, 고향이라는 걸 가지고 둘의 차이점을 논하는 독서 영역, 비문학 글 읽기입니다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는 학생이 문학 작품 집에서 암기할 필요 없이 정리할 필요도 없이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작품 안 가도 된다는 게 이거를 잘 읽었으면 벌써 90%는 다 읽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작품은 가세요 가더라도 이제 필요한 부분 답의 후보 부분만 이 생각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면 정답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고향은 지금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계속 되살아나,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야? 대칭이 되려면 여긴 척박한 곳이다 여긴 뭔가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나에서 이웃들과 함께 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이다 똑같네 그럼 논리 범주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학을 하고 있지만 저는 문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 그렇게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에서의 고향은 척박한 마이너스 산촌이고 나에서의 고향은 바로 평화로운 것이다 함께 살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난한 곳으로 여긴 플러스의 공간으로 보고 있네 똑같이 고향 나오면 이별, 그리움은 맞지만 그래서 얘는 끊임없이 기억 속에 살아난다 그려한다는 뜻이죠 여기는 언젠간 돌아가야 할 근원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얘는 계속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서 그리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구조를 읽어내야 되고 이제 작품으로 가기 전에 선택지 1, 2, 3, 4, 5분을 이 구조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무지를 통해 북쪽의 국경 지역의 고향 아까 봤더니 북쪽의 척박한 이라고 됐거든요 자, 고향은 국경 지역의 척박한 국경 지역의 공간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무지를 통해 그럼 한방눈이라면 땡땡 있다는 건 실제 시에 한방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상되는 눈이니까 겨울 맞잖아요 통해서 북쪽, 국경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향은 나는 햇빛을 받는 깨꽃 반대죠 이건 겨울, 추운 곳이죠 마이너스 햇빛은 따뜻하겠죠 꽤 꽃이 피는 곳이죠 눈, 아, 여긴 눈, 꽃 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봄이, 아, 여름이라고 되네요 여름이든 어쨌든 간에 여름인데 생명력 넘치는 왜? 고향을 플러스로 본다고 했으니까 됐죠? 이번 간은 험한 벼랑이죠 험한 벼랑, 마이너스죠 산 속에 있는 산동네라고 그랬죠? 산촌 척박한 곳, 산촌마을 말하죠 근데 그게 가나하다고 말했죠 복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나는 소 곱비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마을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이죠 소 풀메길인데 이거를 풀어놓고 자유롭게 나는 가재를 쫓고 있어요 가재를 지금 물, 가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평화로운 모습이죠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너, 고향에 남기고 온 너죠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고향에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이죠 이웃들 공동체, 함께라고 했죠 그러면 고향의 함께, 함께 이웃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내고 있죠 딱딱 대칭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절 여기서는 공간에서의 느끼는 가난과 평화력 여기서는 너, 사람들 사람이라는 범주로 누군지 이렇게 아주 명료하죠 사설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내지 못하거든요 명료하게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그러면 복된 눈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해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한에 대한 기대 잘 보세요 지금 보기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에 대한 기대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는 얘기를 기대라는 건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움은 있지만 기대한다는 거는 내가 갈 수 있겠네 이게 기대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라는 건 전혀 없죠 우리가 그리고 기대가 나오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 더 그립고 그림이라는 시의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대라는 게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눈을 복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전제를 잡아서 논리 아까 보기에서는 고향이 척박하다고 했어요 근데 내 고향에 가가 복된 눈 내리는가 라는 것은 고향의 돌아감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가난한 고향이 뭐 되기를 여기도 가난하지만 비록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관계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거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해상함으로써 고향의 귀한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잡아요 같았던 언덕을 해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아까 본다면 가재를 쫓던 이런 공간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거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리워하는 거지 계속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여기 아까 보기에서 끊임없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부르는 것 같았던 앗 앗 고전시 저기 뭐야 과거 선화 러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설명이 복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고 다른 설명이 들어온 거죠 그럼 지문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지문 간다고 해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운 곳 그립다는 거죠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여기 있었죠 근원적 공간에 대한 애틋함 그림이죠 그림이라 말해야죠 자꾸 안 잊힌다 여기 있죠 기억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죠 맞겠죠 됐어요 그러면 없는 얘기를 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논리상으로 이것만 봤어도 이것만 봤어도 답은 4번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가와 나의 핵심이 뭔지를 잡아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으로 돌아가 본다고 한다는 눈이 복된 곳으로 이거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건가 이거 귀 아닌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문제도 기억 미음 하나하나 이걸 가더라도 아까 나지만 보기에서 푼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의심이 나는 것 붙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아까 나왔어요 가를 풀 때 보기를 본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봤더니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 세상이 느끼는 아까 그댔잖아요 하자의 애달픈 심정 고향에 가고 싶은 그리움 이렇게 되는 당연한 얘기죠 지금 고향과 이별이면 애달픔 이별의 슬픔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움 어쩌자고 그냥 안 가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게 일 예고 모든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보기라는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연습하면 문학은 1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논리로 하지 암기 자료가 절대 아니라는 거 받아 적는 공부는 죽은 공부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심에 따라가면 된다는 거 저항 좀 들어 Dunedin